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에커 자청이라는 채널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행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행자는 총 7단계까지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계는 4단계입니다. 뇌 자동화는 대체 무엇인지,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최적화하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뇌를 우리가 고대로 발전시키잖아요. 최적화를 시키면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뇌를 세팅을 끝낸 사람과 끝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년이 지나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이제 세팅을 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요.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실험으로 뇌라는 것이 결코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청이라는 분은 뇌의 복리라고 표현했어요. 뇌의 복리.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책이 아닌 다른 글들, 잡지, 신문 이런 것도 금방금방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건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가 다른 운동을 쉽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잘하면 달리기도 잘할 것 같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요. 관련된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스무 살부터 뇌의 복리 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서른 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뇌의 코어를 잘 단련해 두어야 한다고 자청은 이야기합니다. 이 뇌의 코어만 잘 단련해 두어도 무슨 분야에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육을 단련하듯 두뇌도 단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이 뇌가 두뇌가 단련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를 단련시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단련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나 두뇌를 좀 발달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 뇌를 단련시켜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랑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 실패하는 루트를 보면요. 첫 번째, 자의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이 성공했다는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을 잔다든지, 미라클 모닝을 따라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뇌의 최적화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뇌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런 자기 체면과 비슷한 것만 믿고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주의 신호를 잘 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똘하게 빠져서 자기한테 계속 체면만 거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심상화, 비주얼라이제이싱 이런 거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거야.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자기 체면에 걸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불안할수록 계속 이걸 더 심하게 거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에 정답이 있다는 것, 즉 책이 곧 인생의 공략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자청이라는 분은 22 전략, 22 전략을 했다고 하는데요. 22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청이라는 분은 뇌를 단련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 거기서 나는 출구를 찾아서 그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년간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게도 좋다. 딱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 이게 바로 자청이 말하는 뇌를 단련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전략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서 이런 2년간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0.1% 정도가 이걸 실제로 해볼까 말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참 쉽다는 거예요. 이 전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천억 부자를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겠죠? 편의점 알바 하는 거예요. 일단 하면서 이걸 내가 24시간을 편의점 알바를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천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가지 더 중요한 것. 바로 뇌를 자극하라는 겁니다. 뇌라는 것은 금방 현실에 적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한 6개월 1년 하다 보면 금방 이게 또 뇌가 금방 적응해 버려가지고 또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뇌는 자꾸 안 쓰던 걸 써야지만 자극이 되고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3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 쓰던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낯선 분야를 계속 읽는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경험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영역들에 부딪히면서 뇌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가본 길을 일부러 걷는 거예요. 뇌를 다녔던 길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요. 안 가본 길도 한번 둘러서 가보고 저기 한번 좀 멀리 돌아가는 거 하지만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뇌와 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잠을 무조건 줄여서 난 열심히 일만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 내가 필요한 수면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로 뇌를 자동화시키면요. 뇌가 복리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가 알려준 뇌 자동화 단계에서 여러분의 뇌를 충분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짧으면 2년, 길으면 10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벌어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 2시간 동안, 2년간 2시간 동안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 이것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걸 아마, 이 책을 읽고 세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면은 거기서 바로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